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 돈 0원으로 샀으니까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주가 하락할 때 이걸 언제 분할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횟수! 그다음에 이걸 계좌별로? 넘버 원, 투, 쓰리 분할로 동일하게 가는 건지 아 그거를 말씀드리죠 이게 제가 세븐스플릿만 얘기하고 나눠서 사세요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거를 말씀 안 드렸더니 아 이거는 괜찮은 방법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는 마지막 뒷부분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자세하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좀 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븐스플릿 7원칙이라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제가 여기 뒤에다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손절매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도박과 투자의 차이를 제가 아 이거 도박하고 투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실의 확정 개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도박에서는 내가 홀짝 게임을 하는데 홀에 걸었는데 짝이 나왔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죠 이렇게 잘못 선택이라는 실수를 하게 되면 딜러 카지노에 고용된 딜러가 돈을 가져가 버려요 내가 아무리 슬픈 눈으로 쳐다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손실이 확정된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된 선택 한 번 했을 뿐인데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손실의 확정 권한이 딜러 혹은 카지노한테 있어요 근데 투자는 손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5억 원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4억 원이 됐어요 뭐 누가 은행에서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자를 잘 내고 있어야겠죠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실을 확정시키는 권한은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때 떨어졌네 하고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이 도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의 확정 권한을 뺏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 미수로 주식을 사게 되면 은행에서 문자로 와요 이거 우리가 팔 거야 네 손실 확정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보내요 그때 이제 예수금을 채워 넣으면 손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만 예수금을 채워 넣지 않으면은 증권사가 알아서 팔아버려요 그냥 팔아보고 자 남은 돈은 넣어 가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손실의 확정 권한을 내가 계속 보유하게 되면 그거는 투자고요 손실의 확정 권한을 빼앗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그건 도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는 풀 레버리지 주식 투자는 노 레버리지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의 확정 권한을 뺏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막 이런 진짜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FX 마진 거래라고 요거는 레버리지를 막 100배씩 일으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떨어지면은 손실의 확정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100배의 레버리지를 썼으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증거금률이라고 이제 밑에 나오는데 증거금률이 무슨 뜻이자면은 증거금률 20%라고 돼 있으면 내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는데 20만원만 있으면 사지는 거예요 근데 20만원 2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의 확정 권한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의 확정 권한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세븐스플리 투자 원칙 그리고 이제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가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걸 내가 확정시키지 않으면 확정시키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전문용어로 이제 존보라고 하죠 기다리다 보면 아까 진도나 이마트처럼 다시 원래 주가로 오게 되고 그때 수익을 확정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유 바보 같은 소리다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손절매 또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손실 해피 성향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 50% 하락했을 때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놓고 아 나 손절매했어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못 버텨서 판 거고 손실이 떨어지려고 손실이 한 5% 정도였을 때 아 더 큰 손실을 피하고자 손절매를 하는 게 이제 손절매인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아 5%면 버틸 수 있어라고 기회를 놓쳤다가 10% 20% 떨어지면서 손실을 이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포기한 거죠 내가 그 정도의 멘탈과 인내심은 없기 때문에 그럼 손절매 하지 말아야겠다 워런 버핏이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제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럼 10년은 갖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10년 갖고 있어보자 그래서 이제 손절매를 아예 하지 말자 손실을 확정 내 손으로 확정키지 말자 손실의 권한을 남한테 주지 말자라는 개념에서 손절매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1원칙이고 2원칙은 이거하고 연동돼서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 제가 부동산 투자는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어떻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냐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영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플레버리지를 썼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플레버리지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 돈 0원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0원을 끈다고 얘기한다 영원 영끌이 영원으로 끈다고 해가지고 영끌인가 보다 영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그게 이제 그게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2014년도에 세팅한 모든 건물이랑 아파트랑 이 자산들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안타까운 점은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요 내 가게나 실제 현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냥 올랐으니까 기분만 좋고 세금만 많이 내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나 달러 투자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어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븐스플릿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거죠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로 뭔가를 한쪽 한 우물만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의 우물만 팠으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원칙은 그렇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치 투자하고 종목 분산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계좌의 넘버 원이죠 걔는 수익률이 한 10% 최소 이상 됐을 때만 팔아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은 제가 우량주 그리고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주식은 한 30% 이상으로 보고 심지어는 안 파는 주식도 있어요 얘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도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최하로는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잘못 구분하시는 분은 내가 이 회사의 30%의 수익률을 목표로 이 회사를 넘버 원에 샀는데 다음 날 상한가를 쳤어요 목표 수익률에 부합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 10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날 내 목표 수익률에 달성했으면 그게 10년 걸려서 30%건 1년 걸려서 30%건 파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수 투자자들은 더 많이 2배 3배 먹고 우리같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게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은 하라고 이제 제가 세븐스플릿 7원 측에다가 넣었고 또 하나는 장기 투자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하라라고 이제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넘버 7까지 있다고 하니까 착각하시는 게 만약에 700만 원이 있으면 100, 100, 100, 100 해가지고 700만 이렇게 분산하다라는 얘기로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 그러니까 넘버 1의 장기 투자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애들은 전체 자산의 40% 정도를 대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 지금 제가 1억 실전 투자에도 4천만 원을 일본 계좌에 넣어놨어요 그냥 아예 일본 계좌는 그 돈은 다른 데 안 쓸 거예요 그 안에서 일본 계좌 안에서만 쓸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40%라고 이제 4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주년이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레벨이 업 됐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조율을 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장기 투자 한 30%만 갖고 단기를 좀 더 대응하자 혹은 아 지금 좀 위험하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애들을 좀 많이 가져가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주린이 여러분들이고 제 책을 통해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분은 경험이 나중에 쌓이면 그건 자기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40% 이상만 40% 이상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개별 종목 비율을 5% 이하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종목 분산의 얘기인데 제가 40%의 투자 자금을 넘버원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단타치 애들은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1억이라면 그래서 4천만 원을 일본 계좌에 넣어놓고 얘네들은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이 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20개 정도를 하면 5%가 안 넘잖아요 최고를 해도 그래서 이제 20개에서 30개 이 정도가 배치가 됐더라고요 또 이 얘기도 있어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투자 자금도 크지 않은데 그렇게 막 주식 관리하기도 힘들고 주식 관리하기도 힘들고 집중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집중 투자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고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기업 탐방하고 리포트 맨날 읽고 진짜 분석하고 그래도 깨지지만 그렇게 보고 나서 아 이 회사에 내 목숨을 걸어야겠어 라고 하고 집중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도 높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재무제표 보는 거 기업 보고서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내 운명을 맡겨요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고도 덜 나고 그래서 20개 이상으로 쪼개서 나누면 그중에 잘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그게 이제 다 이제 평균으로 되다 보면 수익이 되는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종목도 분산하지만 얘네가 넘버원에서 산 종목을 갖다가 아래에서 또 계속 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기도 분산이 되죠 사는 시기도 그리고 떨어져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도 분산 투자 시점도 분산 약간의 사실은 워런 버핏도 그랬고 피터 린치도 그랬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들은 적립식 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적금을 붓듯이 1월달에 100만원어치 삼성전자 사고 2월달에 100만원어치 삼성전자 사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잃을 일이 없다라고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는데 안 하시죠 저렇게도 돈 벌겠어라는 마음과 귀찮고 한 방에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거기에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성공합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해도 안 따라해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알지만 안 되는 거 저녁 안 먹고 매일 20kg씩 뛰면 날씬해질 수 있어 알아 아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너 수업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 대가 갈 수 있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떨었을 때마다 추가로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몸에 배드라고 이게 한 지금 한 4년 3년 4년 이제 돼가는데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당연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절대 팔지 않아요 올라야지 팔지 왜 주식을 갖다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다 지금 바겐세일 기간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내 물건을 파는데 딴 때 비싸졌을 때 팔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바겐세일 때 파냐 말이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아니 맨날 50% 세일하는 날도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비싼 날 이걸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세븐스플릿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게 나를 통제하게 만들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냥 저는 뭐 국민도 안 해요 그냥 그냥 시장 보다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 세븐스플릿으로 하면 계속 이거 계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계좌에서 내가 이제 정해놓거든요 5% 하락하면 2번 계좌에서 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이런 개념인데 추가 매수는 앞에서 산 앞에서 산 그 주식이 3% 이상 하락했을 때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3%를 지키려면 예약을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서 계속 보고 있어야겠죠 3% 지금 2.9%니까 지금은 사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3% 딱 넘어오는 거 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븐스플릿 시스템으로 주식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 HTS라고 하죠 MTS MTS를 안 보면 안 볼수록 좋아요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저는 달러 지금 맨날 사고 있는 한참 매수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안 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아침에 본 게 1113원이에요 저는 1100원 되면 살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 달러 투자는 갭이 좀 적게 해서 3%가 아니라 3원 이상 하락하면 난 사야겠다 지금 마음 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잖아요 왜 안 보겠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끝나고 끝나고 나서 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113원이 이상이거나 올라갔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떨어질 경우가 좋죠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3원 떨어졌을 때 살려고 했는데 13원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싸게 사서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랐어요 아까 샀어야 되는데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넘버 10까지 사놓은 달러가 있어요 이미 보유한 달러가 있는데 오르면 좋아야지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랐으면 좋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추가 매수를 마음먹고 있으면 그 타이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안 보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봤는데 200원이 떨어져 있어요 좋아해야죠 나는 3원 떨어지려면 살려고 했는데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달러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떨어졌을 때 못 사면 조바심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주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에 달러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서로 얘가 좋을 때는 얘를 팔고 얘가 좋을 때는 얘를 팔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사기도 하고 이걸 밸런싱을 계속 맞추다 보면 제가 롱숏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바벨 전략이라는 말 요즘 또 많이 하더라고요 바벨이 양쪽에 이렇게 무거운 게 달려있잖아요 균형이 잡혀있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바벨처럼 바벨처럼 어느 순간에도 내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대주주 양도세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 대주주 양도세 사람들이 걱정할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게 통과되면 달러 오르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가가 바닥이 되면 달러는 오르는 성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투자해놓으면 홀짝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촌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달러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아침에 보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주식 오늘 팔아서 수익 나니까 좋네 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오늘 달러 오르겠네 그럼 달러 이따 팔아서 주식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편안하게 일반적이고 편공한 아주 고소 투자들은 한 방에 딱 사가지고 한 방에 팔아버리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차 막 오늘 15억 원어치나 샀어 막 이런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15억 원어치 산 건 HTS를 보여주더라고요 15억 원어치 사 그 사람은 1%만 올라도 돈이 얼마예요 15억 원어치를 샀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호구가 되는 거죠 2% 2% 2% 2%